ㅋㅋ 바리케이드 15장 5장 아닙니다 15장입니다 바리케이드를 좋아하는 널 위해 준비했어 15발이야 아씨 잘못 눌렀다 시작부터 시작부터 잘못 눌렀어 탑은 정신공격이다 즉이요 턱벌레 너무 센데요 이거 1층에서 죽겠는데 아까 첫 턴에 강타타격 했었어야 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민수님 반갑습니다 아씨 아니 내 체력 50 깎였잖아 아잇 왜 카드가 안나가지 해법이에요 이거 여기서 죽었네 아잇 아니 왜 카드가 안나가 아이 미친 이게 델이야 오예 오예 발이나 강호들 그치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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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타격이 예 doute 아니 백이요? 100이요? 100이요? 10 예예예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파괴 넣자 혼돈 파괴 락아블린 이거 락아블린 어떻게 잡죠? 아 미친 파리케이드 아 미친 파리케이드 그만 나와 제발 파괴로 파괴를 태운다 카즈모단 임명하십니다 닷 나이스 기사생이다 기사같은 기사같은 카즈모단 임명하십시오 엉뚱 엉뚱 빠빠빠빰 땀 파리케이드 15장 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 고통받아도 되겠네 기습을 당했습니다 이 로르바린은 대체 누가 생각해낸 끔찍한 생각일까 평소에 무슨 생각이라고 살길래 평소에 무슨 생각이라고 살길래 그런 끔찍한 생각을 아 고통도 3장이야 술라판 술라판 육도룩 스테이 스테이 술라판 스승 이제 술라판 햄꽃 연타전장 흘내 모래시계 고통 태웠다 아이 고통 다 잡혔어 말도 안 돼 3고통 들어오라니 말이 돼 이게 타락이다 잠락 세 장 정말 미친 일을 도전이야 미친 일을 도전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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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시계가 다 해먹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통 바르라. 고통 딜금각 시계 잡혔다. 고통 꺼져. 지울 수가 없다. 흘려보내기 전투 장비. 흘려보내기 하나 더 쓸까? 유감. 유감. 고통 컷. 다리를 지울 수 있을만한. 저거 옆에 나온 것까지 다 타네. 피 포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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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살 3장이 다 탔어 대학살 다꾼 무겜각 극구입니다 지옥감 무감각 3 코스트 지옥감 괜찮습니다 탈학이 있다면 너무 좋으니까 병요정이다 몸박도 나왔다 파리 몸박 덱이었던 거임 몸박은 강화할 필요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무감각 길만 걷자 코스트에 오르는 카드들은 강화할 필요가 없다 덱이 좀 끔찍하긴 하죠 저 도매 바리케이드 타락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마침 하고 있습니다 킹짱가제 최종 보스에서는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중후반에는 도움이 안되겠지만 바리 흘네 흘네 공포부션 어차피 저 보스는 공포부션 쓰기 힘드니까 불닭살인 반갑습니다 불닭살인 반갑습니다 불닭살인 반갑습니다 카카오풀 어포다 어폿받다주슈바 이제 무광각만 나오면 되나 참호 무광각 특히 참호는 강호할 필요도 없다 나오면 바로 돌릴 수 있어 지옥불 시원하게 때릴까 말그대로 빠리킬 때 5장 줍니다 근데 모디파이어 때문에 15장임 둘다 바리 가져갔지? 멍청이들 모바카나 줘요 빵 예 신난다 무적까지나 쓰면 드리퍼 집어도 되겠다 킹적 갓적 타임이 터네 킹킹아 오늘 무슨 요일이게 킹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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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싫어하던 말이 안나오니까 보고싶다 케밤님 방학입니다 이제 참호 찾아야 되지 않나 가면 고통 하나 남은거 지우고 오늘도 꿀장갑 누리님 반갑습니다 내다버린 참호 새마왕 새마왕 어차피 커피드리퍼인데 새마왕 하나 살까 킹모항 갓모항 엘리트 두마리 더 잡으면 되겠다 나이스 바리케이트는 힐카드입니다 바리케이트는 힐카드입니다 바리케이트는 힐카드입니다 바리케이트는 힐카드 고통집어 꼴보기싫어 그러고보니 이거 필요가 없네 미소짓는 가면 무정영쿠 문박상쿠 아 타락 음 0코스트인지 불렀네 별 문제 없겠지 아 별 문제 없거든요 과민반응 노 직과 스폰 아닙니다 이도류 혈안 혈안이지 이거는 가지 갑자기 타락까지 됐네 야야야야 야야야 가뿐 갑자기 가지 타락 문밭백 됐잖아 한 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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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한 개 돌파 하단 하나 하고 가뿐 타락까지 타락까지 가뿐하시잖아 왕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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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꿈기 수거라 과도장 인류수형님 반갑습니다 그 부분 드로우의 요청 예 타락 타락 나왔다 세마왕으로 힐도 되고 아니요 방어도 한개는 구구군디옥 래스트임받았습니다 보통이다 핸드 터진다 핸드 터진다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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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Lauren 아이잉 무서워 퍽커 무장해제네 타락 나왔다 1111111111111111 신이 힘 그래프 떡락총 안돼 넷사고 한 개 돌파를 가져오자 내 몸박 하나만 나오면 끝이야 쏘돌 팔로우 감사합니다 총이 갱 우리 뭉둥이지 와 폼바 폼멜 바이라는 뜻 딱히 가용할 것도 없으니까 잠이나 자는 걸로 고통 까치껏 앱투 중 탱년 터지 고통 정도는 여유입니다 고통 파열 큰 그림 과연 안 맞고 갱갱이를 잡을 수 있을까 고통 이 정도면은 높이격은 되겠네 고통이다 고통 파열 실시간 힘 상승 그래프 힘 17 됐다 역시 고통은 타격보다 좋아 박치기 고통할까 아냐 그냥 참으나 올리자 뭐하는 짓거리야 MAH의 승인 것 같습니다 지옥불 이게 가지 타락이 되네 와 1064점 와 걸어다니는 배꽃사점 완벽한 둘 영웅들 엘리트 좀 더 잡았어야 했나 10단위는 배수입니다 배니입니다 나가세요 요즈키소라님 16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원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투투투님 40원 챙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기 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또 사기치시네 벤입니다 나가세요 이볼리스님 고맙습니다 45원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